4월 7일 아 7월이네 4월 8일이고 지금 파도가 밑으로 가고 있는데요 섭취를 해봐야죠 그렇죠? 모든 것이 월틱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 희한한 광경에 왔습니다 이거 뭐 할 말이 없네요 땅을 파고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어디서 팔거야? 몰라 삽질을 시작하시죠 여기 진짜 따뜻해요 되게 신기해 여기가 온천수가 샘솟아요 근데 썰물때만 와야되는데 썰물때만 와야되는데 썰물때만 진짜 이렇게 장관입니다 장관 여기 정말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니까 삽질을 좀 그만파고 그냥 앉아도 될듯? 여기가 믿음 바람 불어서 시원하고 옆에 집중장하고 안에서 두껍고 따뜻한 거 있어서 좋아요 여기 멋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